지금 내가 슬쩍 앉아서 아이고 엄마 맞나? 어 그게 좋다고 하는데 엄마가 유명한 거다 아 그렇나? 말씀하세요 자 애들한테 말 한마디 하세요 자 건강하세요 호빈아 엄마 말 잘 듣자래 다른 애들 다 성민이를 제외한 나머지 하영이 나 화낼지도 모르는데 왜 저희는 쓰이 먹으세요 이름은 잘 모른거야 아가만 아 이해해 주렴 얘들아 성민아 엄마 말 잘 듣고 하영이가 엄마 많이 꺼드려줘 영민이 영민이 아 그래? 걔 굉장히 착해 하영이가 똑같아 아 그래? 오 몰라 저기 아버님 오셔가도 야아가 똑같이 생겼네 카드 그래 똑같아 하영이는 누구 닮았노? 하영이는 누구 닮았노? 하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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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영이